ㅇㅇ 지붕 밑이 어둡다 지붕 밑이 진짜 아미만 비서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퀘스트가 오픈하셨습니다. 이것 좀 이응이 뭐예요? 중 중 호랑이 어? 상중하잖아? 내가 이응이 뭔지 알아봤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였지? 호랑이야 봄범조야? 중보조야?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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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이야 봄 세명이야 하아 하아 이룸분가? 위로 갔어 치우구네 신구 김남준 정호선 찾았다 모둑이 집어 사안들과 많이 만나지겠다 암행어사가 사람들을 항상 그 만나러 다니고 은행팀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윤기영 범인이야 윤기영 손밥을 계속 들고 있어 회초리 어 이거 의심스러워 지민이 의심스러워 잠깐 어? 스파이 아니야 야 아니야 그 아미반 비석이 거기 있나 보다 그 옥사 쪽에 있나 보다 비석을 찾으면 키를 찾아야 한다 그니까 닥작으로 들어갈 때야 준비됐어? 아 그럴 리가 없어 자 형과 야 정국아 목만 한번 태울까? 등은 뭐 없어? 여기 지붕 위에 한번 보자 아 가자 야 뭐 없어? 야 사람 찾았다 뭐야 이거? 야 뭔데 저기 찾았대 뭐야 뭐야 진영 진영 거 찾았다 형 거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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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찾았다 형 거 하하하하 등등등이 뭐라고 나왔어? 등 뒤에 있다며 등 뒤에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없네 근데 나 아까 계속 찾았다니까 여기서 어딨다는 거야 왜 웃어? 안케팅에 뭐 있나 봤어 미안하다 잠깐이나마 의심했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35 36 36 야 괜히 꼭꼭꼭꼭 하고 있었네 닭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등이랑 관계가 없네 야 여기 말고 닭 있는 데가 있었냐? 아니 없어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 예스 오케이 자 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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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그게 키야? 어디에 서야 돼 뭔데? 가자 야 어디에 서 smells 맞아 여기요 아 맞아 맞아 이 키에요? 이게 키? 이게 키다 가자 그럼 이제 관하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형 키 맞대요 키 맞대 괜한 사이 괴난 의심 걱정 자 일단 관하러 가자 자 거기 갔거든 그 다쳐있는데 사람들 옥사가 맞아 왜냐면 아까 옥에 관련된 그것들이 있었잖아 아, 옥구슬 옥구슬같이 아름다움해서 옥사나 옥구슬 거기를 다 열어놓으면 돼, 저걸로 맞지? 구슬처럼 아, 그래, 그래 옥사나, 옥사 여기에 어딘가? 중검재 여기 있잖아 오케이 글렸어? 그래, 여기네 여기다, 여기다 중검재 지금 범인은 3명입니다, 여러분 중검재 3명 칼 아니야, 여기야 맞지? 와, 열쇠야? 안 열리는데? 아니야, 열쇠 맞지 생긴 게 똑같잖아 열려야 돼, 지금 안 열리는데? 아니야, 맞아, 맞아 제발 맞다고 해줘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아, 여기 다 열어보면 되지 다 해보자, 여기 안 열리는데 다 해보자 동구 형광 아니, 주마 뒤에 등 뒤에 더 쎄불라낸 거 아니야? 꽉 맞아냈고 어, 열렸다 열렸어? 여기다 다시 해봐, 저기 지금 원래 이걸로 다 열리지 않아, 보통? 그럴까? 난 다 열릴 거 같거든? 어, 열렸다 여기야 야, 등 뒤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 뒤편에 있지 않을까? 이런데 어디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이거 야, 힌트 다시 좀 맞춰볼까? 더 있나, 힌트? 얘들아 얘들아 네 6이야 6일 거야 왜냐면, 감독님이 어,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딸깍 딸깍 했거든 그래, 봐봐 중범죄 생활이 여기랄까? 열어봐 자, 100% 여기 그래, 근데 아까 등 등 뒤에 있다 근데 저 두 사람 하니까 저 100% 저 가운데 있다 야, 지민아 지민아 야, 지민아 지민아 나와봐 형아, 나와봐 내가 아까 한 번 갔어 내가 아까 한 번 갔어 너 스파이냐 그러거든? 탁탁 때리더라고 됐어? 좋아, 내가 해볼게요 형 자, 만능 전국, 만능 전국 자, 한 명씩 다 해봐 안 되냐? 한 명씩 다 챌린지해, 야 여는 사람은 시민이다, 그냥 이거 거꾸로 하는 거 맞아요? 야, 해봐 그냥 해봐 아, 잠깐만, 왜 깨졌냐? 아닌가? 어? 야, 야 잠시만 그냥 쓰자 불어졌어 불어졌어 불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야, 불어지면 감독님 어떻게 해? 맞는데 감독님 어떻게 나와? 이 쪽 맞아 이 쪽 맞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진짜 불어졌는데? 야, 감독님 진짜 불어졌는데? 야, 감독님 진짜 불어졌는데? 야, 감독님 이 아내들 한 거야, 그럼? 진영 진영 진영이 치러서 스파이지? 진영이 치러서 불어진 것 같은데? 와, 이거 겁나 세게 했나 보다, 이 형이 와, 이 형 아니, 나 그냥 이렇게 쳤는데? 형이 아니라 내가 내가 잘 내가 불어진 건 내가 내 거야 모르겠어 감독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에휴 안 되지 아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열리면 너 진짜 영웅이다, 히어로다 쭉 들어가서 아, 정말 아파요 나 벌써 사고다, 이거 그러면 일단 감독님 통해서 얻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감독님 둘 중에 멀어졌겠어요 저희는 일을 하러 일단 갈게요 여기서 조금만 쉬고 계세요 감독님이 제가 볼 때는 저희의 눈입니다, 지금 저희의 시선으로 찍어주시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둘이요, 둘이요, 둘이요 등 뒤에 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아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님이 갇힌 거예요, 지금? 한번 돌려볼까요? 사람을 저 사람을 그냥 옆으로 밀어버릴 수 없을까요? 감독님 아, 무겁나 보다 오,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감독님이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감독님 감독님 등 뒤에 뭐가 붙어있지 않나요? 더 웃긴 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서 갇힌 게 제일 웃겨요 어떻게 해? 등을 한번 가르쳐주실 수 있어요? 감독님, 어떻게 하지? 나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어? 등에 뭐가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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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밤이다 등에 뭐가 있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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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밤이다 와, 찾았습니다 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감독님 그 비석만 먼저 주세요 제가 다른 거 안 할게요 그 비석만 번호 Security 감독님 협상이어야 되지 이거 줄 테니까 열어자 제가 살려드릴게요 진짜 열어드릴 테니까 일단 비석만 먼저 주세요 저걸 품고 계신 감독님은 진짜... 대한민국 최고 구조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진짜 이거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문화 틀고 새로 하나 지워드릴게요. 네? 내일까지 안 열리면 이거 문화 틀고 새로 하나 지워드릴게요. 네? 아, 오늘까지죠. 오늘 빨리 해결하고 저희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부수고 다시 지워드릴게요. 우와. 우와, 됐다. 감독님 진짜, 우와. 죄송합니다. 세상을. 이게, 이게, 상독님에서 합쳐야 되나요? 세상을. 뭐야, 붙여있어. 어. 밝게 만들었네.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말이야. 아미밤. 비석. 이 아미밤 비석은 세상을 이롭고 평화롭게 만들며 만물의 조화를 이루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울림을 전하게 한다. 어. 죄송합니다. 드디어 두 개의 아미 비석이 완성됐습니다. 완향 롤을 짓습니다. 우선, 감독님. 예능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감독님,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걸로 들어야 되는데, 이거. 감독님, 절단기 오고 있답니다, 감독님. 자, 여러분. 아미밤을 찾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았네요. 아, 우리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힌트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광으로 가지 말자, 현실로 가자. 근데 솔직히 사또가 진짜 이름 아니했어.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또, 사또 진짜 고생했어. 방금 희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감독님을 구하러 여기 관리 직원이 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이 소식이에요. 그게 나오셔야 이 소식이지. 그분, 내 담당 PD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거기서. 속보 감독님, 지금 탈출하고. 형, 그거 뭐예요, 형.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범위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도둑들에 대한 힌트를 내놓으십시오. 일단 이 파란 색깔 힌트가 도둑들에 대한 힌트네요. 그렇죠. 여기요. 파란색 힌트 감사합니다. 제가 한 줄씩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도둑 이말 출신. 나 아까 다 줬어, 너한테. 도둑들에 대한 힌트. 저는 이미 마음 속에 픽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저도 정해져. 근데. 나는 세 명 다 알 것 같아. 자, 우선. 자, 하나씩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세 명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도둑은 백의민족이다. 백의민족, 백의민족이다. 왜? 백의민족? 백의민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흰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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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전 현실 세계에서 왔, 이 세계로 왔으니까요. 아, 원래 그게 그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이 마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제사 같으면 그냥. 어차피 우리 다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진짜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확실히 물어보고 왔었냐면. 그냥 부채, 뭐 칼만요? 사실 저하고 호석이 형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얘기였어요. 네네.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으셨잖아요. 너도 뭐 받았다. 저는 안 받았고, 호석이 형은 이제 저게 손에 들고 다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주머니에 덮어 다녔죠. 그래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도둑의 직업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일이다. 자, 일단은 산도 무슨 일 합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죠. 또떼 형은 뭐.. 또떼 형은 솔직히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는 않나요? 저는.. 한량이라서 많이 만나지. 저는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직관적으로. 관상관은 진짜 많이 되어야 해요. 사람 만나고, 훈장도 사실 어떻게 관상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무산도 많이 만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암행원사.. 암행원사가 많이 만나죠. 암행원사가 다.. 암행원은 많이 안 만나죠. 암행원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화고? 화고는 많이 만나야 합니다. 세상 지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야 해요. 그래도 조용하게 다니다. 네, 힘이 있어요. 진짜.. 화가도 많이 나요. 그럼 날 시끄럽게 만나니? 자, 다음 힌트. 다음 힌트. 암행원 비석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 세 명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사실 세 명이라는 뜻인 게 아까 그쪽 죄인도 세 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명이라는 암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힌트.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낯을 많이 가린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도둑의 직업은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나는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지. 그렇죠.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근데 이건 저도 포함해. 나는 모두 내 선생님들 나는 다 벗어날 때 한 거예요. 확정해지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일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받은 힌트 중에 힌트 안에 힌트. 익숙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힌트에 도둑의 그거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적이 있나요? 신분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건 난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것이다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사실 무사잖아요. 사실 사또도 이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전. 뭐 이런 분들이라. 무사. 사실은 무사가. 왕 옆에서 호일하는 사람이 무사하지?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럼 저는 왕이 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 출신이 아니신 분 있나요? 일단 사또. 이 마을 사또죠. 꽃도령. 이 마을 꽃도령이죠. 관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닐 수도 있지. 솔직히 근데 저는 관상가 잘 몰라요. 여관상가.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관상가? 관상가? 이 마을 꽃도령 아니. 솔직히 근데 저는 관상가 잘 몰라요. 근데 관상가. 갑자기 나를 경계한다고. 관상가? 제가 석진이 형에 대한 힌트를 받았는데. 김석진은 방탄소년에 마당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니네. 그럼 뭐예요? 마당빨이면. 제가 개인 미션에서. 이 마을 사람이라는 거잖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아멘호사는 외부에서 그 마을의 탐관오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 아니지. 제이오. 제이오. 난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게. 도둑은 이 마을 출신이 아니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지금 너무 해버버졌다. 아멘호사가 이 마을 출신은 아니에요. 당연히 알지. 제가 진 형 말대로 이제 다른 마을에서 이제. 이제. 출동하는 거지. 방향이 오는 거지. 높은 사람하고. 아멘호사 출동이야. 이거 딱 잡아야 해. 딱 잡아야 해. 야, 훈장님은 그냥 여기 살아야 해. 그렇죠. 훈장님은. 야, 쌤들이. 사실. 백의민족은 사실 종이 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난 그게 왜 무료해. 아니, 왜 추리도 안 해. 그거에 그냥. 나 진짜 저러다가 삿도면은. 진짜 너는. 너는 정말 엘보호감이다. 지금. 삿도가 누구. 왜 우리는 삿도를 의심을 안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형? 야, 너는. 넌 스파이일 때도 열심히 하잖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스파이가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히 해방 놓기 위해서 힌트를 분명히 어느 선에서 섞어. 제가 두 가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얘가 지금 회이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미션 받아온 것도. 좋은 미션. 아까 뭐 진영. 나도 화보? 네, 이것도. 그것도 회이크다? 내가 대미션으로 받은 거니까. 난 솔직히. 슈가님이랑 진영 의심을 하는데. 마피아를 찾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걸로 찾으면 돼요. 궁합으로. 근데 너 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니요. 했대. 숫자 두 글자는 찾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숫자로 그냥 배열해보면 돼요. 해보세요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잠시만요. 최후의 변론을 일단 하나씩 하고.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확실히 얘기하시고. 일단 잠깐만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부터 돌아가시죠. 우선 저는. 윤희가 100%고. 네. 손자님 100%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하나 걸려요. 도둑의 아까 진영이 찾아낸. 도둑의 직업은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 딱 제 생각엔. 무사. 태영이. 두 명이 무사. 근데 사실 화공도. 화공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대신들과 왕의. 그때 사진이 없었잖아. 영정을 그리는 게 화공이에요. 데리고 다니거든. 네. 저게 관상가도 될 수도 있어. 왕이 될 수도 있어. 그냥 관상가는 근데 사실은. 진짜. 관상가도 너무. 도둑의 생길 수 있어. 왜냐면 관상 영화를 봤거든요. 왕이 왜 자기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체 높은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는 것은. 아마. 무사 하나. 화공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마 출신이 아닌데. 나칠만이 가린다는 사실은. 아멘화사를. 가리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끝내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자. 지민 씨. 지민 집합 꽃도령.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고. 아니. 빚뚚뚚 없이 아니라 그러면. 근데 꽃도령이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없긴 해요. 힌트 중에. 없다니까 진짜. 힌트 중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전 절대 아니고. 저는 이 퍼즐을 맞추면서.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윤기 형. 뭐 백의민족이라. 네. 그냥. 미안해요. 그거 좀. 미안해요. 내 힌트를 찾았어. 아니 왜. 그 문장들 다른 건 다 해석을 하면서. 백의민족은 왜 해석을 알아요. 답이 없어요. 백의민족이 없잖아요. 여기는. 형 그냥 가세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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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은. 형 우리. 형. 형은. 형. 자상한 양반, 이야기하시게나. 아, 뭐 저는 뭐... 아까 세 명 알겠다 그러셨잖아요. 지민 씨 의견 듣고 살짝 헷갈리긴 해요. 사실 모든 건 다 대협을 가르치고 있긴 했어요. 제가 찾은 건 일단 높은 사람에다가 낯을 가리고 외부인. 누가 어느 마을에서 오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암행호사 일단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잖아요. 헷갈리. 그리고 또 낯을 가린다, 높은 사람들과 일한다. 그리고 사실 오늘 잘 행동 안 한 걸 보면 태형이. 그리고 백일 민족 윤기. 이렇게 세시다. 저는 이렇게... 윤기, 호석, 뭐... 비, 태형일 것이다. 오케이. 형장님. 내가 계속 어이없고 웃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 유티를 내가 앞에 찾았나? 아니, 아니. 여기 어이가 없죠. 어서 나 이걸 찾았을까? 백일 민족이 있는지 몰랐겠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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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내가 옷을 바꿨어. 하기 전에 바로. 네? 원래 혹시 이게 아니였어? 감독님한테 물어봐. 아니,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아, 진짜 감독님 옷 바꿨죠? 백일 민족이 보통은 한국 사람을 뜻하죠? 아... 네? 아... 그러니까 백일 민족이라고 하잖아, 한국 사람은. 아니, 나는 딴 건 다 추를 하면서 백일 민족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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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옷 바꿨다. 내 입으로 말 안 하고 있었다. 야! 너네 막 씩씩 웃길래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야! 야! 왜 이 옷을 골랐어? 내가 본 게 아니라 갖다 준 거라고. 원래 많이 안 보이냐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도덕은 조선 사람인데 이게 다예요? 야! 야, 이름이 B. 아니,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찾아요? 야! RM 다 한국말 아니지? 아니, 잠깐. C만 한국말 아니지? 이게 형으로 한 게 다. 그러니까 백일 민족이라는 게 한국 이름을 대. 지민, 정국이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생각을 해봐. 헷갈리잖아. 너 그럼 정국이야? 나 아니야. 너 그럼 정국이야? 나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옷에 관련된 거면은 얘가 맞아. 왜냐면 스타일팀이 옷을 갖다 줬다가 옷을 바꾸라고 이 백일 민족 때문에 옷을 바꾸라고 새로 갖다 준 거야. 백일 민족이. 옷이 맞다면 그게 맞아. 근데 옷이 아니라면.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약간 이게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이거 확실해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성능을. 균의적인 느낌의 힌트도 섞어 있었는데 하필 백일 민족이 가장 중의적인 느낌의 힌트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의적인 거라고요? 너무 많았다. 지금 잘못 출연하겠네. 옷의 색깔로 출연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고요. 화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팔도 화이트고 왜 나만 보고 그리고 어떤 중의적인. 나도 검증색이 있다. 자,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세요.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위공으로 빠졌다. 자, 이제 모르겠고 자, 나 찾겠습니다. 완전히 위공으로 빠졌다. 일단 태형이. 태형이는 게임을 할 생각이 없었어. 아, 우리 과연. 자, 그리고 낯선, 낯선 거 아까 그거 호비. 아, 이거 뭐. 외부인? 외부인, 외부인. 야,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이게, 이게 사실이면은 호비 형이 이렇게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그리고, 그리고 잘 생각해라. 그 뭐야,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어, 정국이. 자, 아까 끝. 나 더 이상 뭐냐. 아, 태형이 이거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 이야기할게요. 일단 이 말의 사람이 아니다. 진이 형 안경 왜 썼습니까? 진이 형 안경 왜 썼습니까? 조선시대 안경이 왜 씁니까? 어? 누구 말이야? 우와. 진이 형. 야. 믿고 있었다고요? 와, 레전드. 와, 레전드. 믿고 있었다고. 들어봐요. 들어봐요. 이거 안경 처음 저 했을 때 어, 아니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스타일팀한테 관상과 안경 쓰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받았어요. 네. 근데. 관상과 안경을 쓴다고요? 몰라요. 관상이랑 영화 안 봤는데 근데 그 제작진에서 안경 다 빼라고 했어요. 그 컨셉이랑 안 맞는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상과는 왠지 안경을 꼈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관상과님한테 그 안경 빼라고 하실 적 있나요? 컨셉에 안 맞는다고? 하셨을 때요. 네, 했대. 형, 아무랑 관련이 없는 거네. 아, 근데. 자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들어와. 아니야, 맞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작진이 말했잖아요. 제작진이. 반응이 호병은 진짜 아니긴 해. 진짜 아니야. 그래서 제가 꼽는 건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진 형. 이 안경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솔직히 윤기 형. 이거 뭐 어떻게 될까요? 백인민주 형과 관련 없이. 네, 백인민주 형과 관련 없이 그냥 저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게 컸었어요. 그리고 태형이 아니면 정국인데. 맞아, 둘이 진짜 헷갈려. 이 둘 중에 누군지가 모르겠는데. 난 진짜 뭐. 난 진짜 열심히 내 것밖에 찾은 게. 조금 더 태형이 되게 가까워졌어. 난 열심히 했어, 나도. 너 열심히 잘 안 했어. 고양이랑 놀고. 그 사양극으로 잡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낯을 굉장히 가렸거든요. 혼자 연기하고 있고. 분명히 컨셉을 하다가 받았을 거야. 분명히 컨셉을 받았을 거야. 분명히 컨셉을 받았을 거야. 분명히 컨셉을 받았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빼고 싶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명으로 하겠습니다. 나도 근데 이 세 명이 유료로. 태형이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몇 년 살았는데 나를 몰라요?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널 뽑는 거야. 알아서 너무 알아서. 너무 알아서. 얘기하고 계세요. 저는 태형이가 일단 100%라고 생각하고. 너 아니야? 응, 나는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니까. 좀 설명 좀 해봐. 변론을 해봐. 변론 안 하는데. 나는 힌트 차정을 고주 옷들 남준아한테. 나도 힌트 차이가 다 줬어. 야, 우리는 다 줬어. 뭔가 다른 변론이 없어? 그리고 멤버 개인마다 힌트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완전 힘들게 돌아다녔고. 둘이 의심, 백의 민족 때문에 의심이 돼가지고. 응. 김석진은 방탄촌의 마당발이다. 마당발이라는 거 자체가 나는 외부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그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윤경은 스파이라는 건데. 나는 윤경은. 해석을 한번 해줘. 내가 흥분이 안 되시면 안 돼. 저의 해석은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미만 부석? 형은 스파이고 형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미만 부석? 아미만 부석을 탐대고 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좋겠구나. 아니, 근데 저 말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생각해. 자. 민슈가는 마을 어딘가에 부와 같은 생각을 한다. 그렇지. 야, 한 명 죽여 그냥. 윤기 형. 태형이 형. 자, 이제 우리 태형이. 태형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름? 아, 난 모르겠다. 아, 누가 좀 해주세요. 할 줄 안 나오게, 나 할 줄 안 나오게. 아니, 했는데, 했는데 안 나오네. 어? 나 왜 안 나오냐. 자, 그래서 너가 생각하고. 우리, 우리 무사 씨가 생각하는 스파이는 누구? 최후 변론. 나는 이 두 명입니다. 아, 둘이요? 네. 네. 둘이.. 넷은 아니고. 저는 두 번째 세 명이에요. 네. 본인까지 통화해서 이제. 아, 난 모르겠어요. 난 세 명, 세 명도 잘 모르겠고. 아, 본인은 신을 해야 하시네. 나 말 안 해. 아, 알았어요? 나 기대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자, 이야기 하시죠. 나 일단 이 두 명이고 나는 나머지 한 명 몰라야... 아, 그래? 오케, 오케, 오케. 본인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면 잘 걸려, 잘 걸려 들었습니다. 네. 야, 저는 원래 이래요. 자, 투표하시죠. 스파이의 스파이지 아 그러면 죽여도 스파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네요 그니까 하나 둘 셋 야야야야야야야 그러면 스파이를 일단 형 확인할까요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자기는 스파이도 아니다 저희가 할까요? 자 손 올리고요 정말 이 사람이 스파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라는 분을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무조건 이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 윤기 형 네 명. 네. 나한테 형이. 자, 윤기 씨가 죽었습니다. 이제 윤기 씨는 아무런 화랑권원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너 저쪽 가있자. 나 안 알려줘요, 신부? 이제 아미반 비석 들고 들을 올려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아, 저기 가있어 보는 거야? 자, 이제 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약 범위 3명이라면 난 딱 찾았어요. 뭐예요? 나는 석신형, 남준형. 난 너랑 대협이야. 석신형, 남준형. 난 너랑 대협이야. 100% 대협이다. 저런, 저런 얘기 하나. 아, 근데 쟤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아, 저런, 저런 행동. 아니, 낯을 많이 가린다 이런 힌트. 아, 이게 뭐 컨셉인지 아니면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린다는 거지. 헷갈리잖아. 직업이 낯을 많이 가린 게 뭐 있지? 이것도 중의적인 거죠, 사실. 실제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성격이요? 실제 성격? 아, 원래 성격이 아니면 지금 오는 캐릭터상의 성격이요? 원래 성격이요. 야, 뭐야 씨. 나왔나. 야, 제이홉 아니다. 어?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나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나 태형이. 어, 나 진짜 아니야. 야. 진짜. 어, 이 얘 밖에 없잖아.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어, 진짜.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 야, 야, 야. 야.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 하하. 하하. 도둑의 직업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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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즘은 난 안 가려 있는데. 형, 형 진짜 아니에요?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그러면은. 벌써 얼굴이 진작에 빨개졌겠지. 빨개지는 거야, 얼굴이. 아, 진짜 뭐랄까 봐. 아, 진짜 뭐랄까 봐. 네가 그렇게 빨개졌다 보면 빨개졌다. 아, 진짜 뭐랄까 봐.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너랑 솔직히 호석이는 안 지니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일단 진이 형 확실해. 죽이자. 아, 이제 드는 거 아니에요? 여섯 분 중에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네 명 투리셔서 아미반 비석을 잡아주십시오. 하, 나 진짜라니까 진짜. 아,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하시죠?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요. 야, 넌 무슨 일어났냐? 네? 야, 솔직히 나도, 나도 확신하다. 아, 잠깐만. 야, 야, 야. 야, 나는 여기 힌트에 별게 없어요. 아, 이거는 솔직히. 야, 지미야. 슈가 형 말로는 너 인사란 뜻이야. 일단 앉아. 기다려봐봐. 어차피 마음이 맞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호석이 형은 나하고 남짱어밖에 없어. 아, 나도 맞지. 아니. 그냥 우리 세 명. 근데 낯을 가린다는 건 좀 충격이다. 답 나왔잖아. 쟤 몰프로 말해봤는데. 근데 솔직히. 아니, 아니라니까. 자, 도둑은, 도둑은 손에 무언가를 항상 지니고 있다. 이거 도둑들 전체에 적용되는 얘기죠? 나랑 호석이 형은 100%인 거 아니에요. 100% 아니고 솔직히 나도 진짜 아니고.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 아니지.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 아니지.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 아니지. 형, 마지막까지. 아, 이모지가 또 이모지. 형, 호석이 형 일로 와. 일단. 누구보다 아미방을 열심히 찾는 사람 누가 나지. 우리는 선상에서 재우라니까. 형, 솔직히 말해서. 형, 이 둘이야 그러면 진짜로. 마피아도. 야. 마피아라 했을 때도 겁나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갑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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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지은아, 호석아. 한 번 더 하자, 이거. 이거 한 번 더 하자. 일단 형, 일로 오세요. 아니, 높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형, 일로 오시라고. 문자가 같이 하자. 한 명만 뽑으면 돼. 날 뽑아야 된다니까. 진짜 이 셋이. 어?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어. 진짜로. 원래는 너를 뽑으려고 했네. 난 안 가리잖아, 이제. 지금 네가 웃는 것도 낯을 가리고 있어. 아, 그렇지. 근데 진영이. 진영이. 진영이 얼굴이 빨개지기. 솔직히 낯을 가리는 성격은 아니잖아. 아니, 낯은 안 가리지. 아이스팩트는 진짜 잘하지. 아, 그래서. 한이라니까. 뭐, 얘는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얘가 정점이야. 아, 얘. 얘가. 얘가 이 게임의 정점이라고 해요. 왕이에요, 왕. 진짜 이런 마피아 게임은. 어, 태형이는 진짜 힘들다. 최대 변수. 근데 난 원래 생각으로 가고 싶긴 해. 원래대로 갈까? 소용 없이. 근데. 아, 근데. 와, 나. 근데 도둑은 낯을. 여러분들.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리는데. 도둑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야, 제일 중요한 힌트인 낯을 가린다가 있는데 얘를 데려간다고? 실제. 실제. 맞냐? 낯을 많이. 뭐. 너. 나 아니라니까. 아, 왜. 낯을 많이 가린다. 왜 내가 들어가 있어. 이 말 출신이 아니다. 그건 몇 년 전에 나고. 이 말 출신이 아니다. 근데 소지 말하면. 무사가 많이 만나냐? 많이 만나지. 왜냐면. 무산. 무사들이 많잖아. 형 몇 번 설명을 입으면. 처음 기준으로. 아, 윤기 형 오늘 캐리 많이 하네. 마디 랭귀지가 거의 1급 자격증이야 지금. 어떻게. 가자. 아, 진짜. 일로 와야 돼 진짜로.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럼 끝났다. 야. 내 손을 잡아. 태용이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 갑자기 태용이? 아니야. 아니야. 야, 윤기 형 스파이거든? 아니, 망설을 해나 모르겠다. 근데 계속 종국이를 지목하고 있어. 아니라니까. 아, 그렇지. 오케이. 아니, 왜. 종국이 데려와. 그래. 그럼 너희들 이거 받아. 종국이 데려와. 스파이는 스파이끼리 안될까? 아, 모르겠다. 야, 봐. 야, 봐. 자, 손 모아. 지체할 수 없어. 손 모아. 지금 태용이 웃는 거 봤는데. 아, 태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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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니까. 너 진짜 끝나고. 나 진짜. 잠깐만. 진짜. 인간. 인간. 윤기 형 너무 웃겨. 아, 얘 지금 뭔가. 어떤 느낌이지 알아요? 어. 이제 거의 다 됐다. 계속. 지금 딱 이거야. 용겸에서 이거 잡고 싶어 하는 거잖아. 야, 진짜. 진영 아니야? 진짜 진영인 거 같아. 아, 이거 안 볼래? 야. 아, 근데 진짜 다. 진영은 아니야. 진영은 나 진짜. 다 사기꾼 같아요, 진짜. 잡아라. 아,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포기해. 아, 나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고. 야, 채용아. 너냐? 아니, 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 진짜. 여기 연기하는 애들 진짜. 앞으로는 팀 만들지 마세요. 연기 너무 잘해요. 아, 형. 진짜 아니야. 진짜로. 너 좀. 늘었다, 너. 아니, 아니니까. 난 티가 나, 원래. 얘 좀 늘었어. 야. 아니, 얘가, 얘가? 아니야, 얘는. 야, 야, 가자. 얘는. 가자. 가자. 또, 또, 또. 왜? 가자. 왜? 아니, 왜? 왜? 야, 너 포컬 페이스. 너 이거. 아니, 얘가. 가까이 오면 코가 조금 벌렁거려. 아니, 별거 다. 끝내. 끝난 집에 가잖아. 알았어. 알았어, 곤장은 반복. 야, 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지금 왜? 왜? 아, 이거. 야, 이거. 지금 속으로, 속으로. 아, 이제 조금만 더. 뭐야. 아니라니까. 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뭔가 좀 부족한데, 결국엔. 오케이, 가보자. 한번 봅시다. 늦었다, 이제. 2011년으로. 이거 틀리면, 이거. 공장은 틀린 사람만 맞는 거예요? 스파이가 아닌 사람들이 다 맞으셔야죠. 어, 진짜요? 어, 지금 스파인가 보다. 진심으로 얘기할게요. 근데 이 형님. 얘 빼요. 형도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빼요.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저. 얘 때문에 나까지 맞게 생겼어요. 저. 진짜. 안 이라니까? 방금 전까지 열정이 없었는데 공장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혹시? 어, 생겼어요. 얘 빼요. 진짜 안 이라니까? 나 진짜, 나 진짜 마피 안 해요. 진짜. 나 진짜 마피 안 해요. 와. 진짜. 공장 때문에 그러셨는데. 저게 용기라고. 아, 잠깐만요. 나 진짜 여기에서 틀린 사람들만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야, 제가 봤어. 마피 아닌 사람도 맞는다. 다 봤는데요. 형, 너 왜 오늘 열심히 안 했어? 열심히 안 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은 것들이 다 멤버들과 찾은 거예요. 어려웠어. 야, 어떡하지? 아니, 나 진짜 아무리 징수해하고 그래도. 아니, 잠시만. 잠시만. 나 멤버들. 야, 진짜. 나 진짜 열심히 아는 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멤버들 것밖에 안 찾아졌어. 아니, 사실. 왜 이래 또. 사실 멀리서.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고양이랑 같이 있으니까. 멀리서 윤경아 뭐 계속 너만 지켜보고 있었어.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야, 너 진짜 이거 연기면 진짜 대박인 거야. 야, 야, 야. 진짜. 나 진짜. 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뭘. 비석을. 아니, 잠시만. 비석을 찾아도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돌쇠야. 잠시만. 돌쇠 나와봐. 네, 네. 우리 오늘 일 안 했니? 우리 열심히 했잖아. 어디 있지? 야, 태형이 가다. 나 그냥 갑자기 느낌이 태형이 왔어. 난 진영 왔는데. 아, 진영 하자. 아니, 대체 내가 아니라는 이유가 대체 뭐야? 나 형이 나를 의심할 때부터 짜증 났어. 아니, 높은 사람하고 일 안 되잖아. 그러면 막 암행원사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 제가 오늘 출원을 쭉 들어갔을 때 제가 바구는 높은 사람들. 틀린 출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틀린 출원이 없었다고요? 봐봐,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 너 낯가린다고. 아, 근데 그 끊은 거야. 난 열심히 했어요. 태형아,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나 아니라고. 너 집에 가기 싫어? 나 아니라고. 너 아니야? 나 갈게. 나 진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아니, 근데 너는 자꾸 왜 미간이 멀어져? 뭐야? 미간이 멀어져? 자꾸를 이렇게 멀어져. 왜 이렇게? 코 올라가고 미간이 멀어지고 딱 거짓말 할 때 야, 병영생이 형.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우리 맞지 말자. 야, 우리 맞지 말자. 야, 우리 맞지 말자. 야, 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정답, 아니야, 아니야. 아이가 또 하고 싶냐고, 이거. 야, 야. 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차라리 할 때는 정국이를 하는데. 아니, 이때, 이때까지 말할 게 없어서 그냥 이따가. 너무 억울한 게. 감독님의 표 맞는 거 얘기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얘기한 거랑. 너무 억울한 게. 아니, 정국이는. 난 정국이는 괜찮다고 생각해. 뭐가? 형 진짜 형이에요. 내가 시민이지. 오케이. 야, 진영으로 갈래? 아니, 봐봐. 좋아, 좋아. 아니, 봐봐. 좋아, 그래. 아니, 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왜 내 마음을 화살을 치르냐고. 근데 난 뭐가 제일 기분 나쁜 줄 알아요? 진영을 선택했을 때 다 끝났는데 진영이 이거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가자.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그럼 나를 가야 된다니까. 넌 아이라인 저 앉아 있으라니까. 정국이는 아닌 것 같아. 정국이는. 진짜. 후회해. 후회한다, 후회한다. 난 태형이. 오케이. 나도 태형을 할게. 태형이 왔나? 아이고, 한 번 더 하게 생겼네. 내가 틀렸을 때. 내가 틀렸을 때. 아이고, 마이 샷. 내가 틀렸을 때 기분이 덜 아픈 걸로 같긴. 아니, 차라리 정국이를 하자. 태형이 가자, 태형이 가자. 가자, 가자. 한 번 더 한다, 에이. 가자, 가자. 모르겠다, 진짜. 진짜 이제 끝이 안 들면. 이거 한 번 더 해야 된다. 야, 잘 생각해 진짜. 왜 나를. 야, 진짜 한 번 더 해야 된다. 잘 생각해. 야, 너는 아니라니까. 자, 가자. 그래, 그만해. 자, 가자. 기성아, 2021년으로. 도라아! 도라아. 올릴까요? 아니, 내릴까요? 이거 올릴까요? 아니, 내릴까요? 아니, 내릴까요? 나라니까? 아니, 진영 아니야, 진영 아닌데. 야, 나라니까? 난 진영. 아니, 쟤 아니야. 쟤보단 난이 비해. 야, 쟤보단 난이 비해. 아니, 진영 진짜 아니야. 난 진영 왜 이렇게 감이 아니지? 아 이게 몇 분 동안 하는 나라니까 맞아 맞아 아니 진영 가자 진영이라고? 진짜 진짜 아니지 야 솔직히 너는 나를 못 믿는게 야 정국아 진영 가자 끝 아 잠시만 왜 자꾸 마피아 짓을 자꾸 하냐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마피아가 아니라 자꾸 뭔 마피아야 형 마피아야 내가 뭔 마피아야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진짜로 형이 마피아 아니잖아 나 여기 밤 12시에 집에 갈게 아 닌 솔직히 너무 고양이랑만 놀았어 뭘 고양이랑만 놀아요? 고양이를 5분 동안 같이 썼는데 둘이 가피아야 너보다는 정국이가 나 형 둘 다 해도 질 것 같아 형이 아까 들러올 것 같긴 한데 이 위에서부터 누르던데 나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국이로 다시 가자 정국이로 다시 가자 야 진짜 아니다 야 정국이 일로 와 야 아니라고 자 뭐야 야 끝났어 조용히 싸 자 안 들이나봐 정황 진짜 아니야 나 고양이랑 5분 동안 리얼이다 야 이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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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다 아니면 비석이 형 2021년으로 돌아가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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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우아 흐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도둑이죠. 그렇죠? 도둑이죠. 100% 태형아 가자. 빨리 나가요. 가자. 빨리 나가요. 태형아 왜? 왜 나가? 낯가려. 빨리 나가요. 너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도둑이잖아. 나 도둑 아니에요. 도둑이잖아. 도둑이잖아. 야 너 진짜. 나 진짜. 야 너 한 명 진짜. 야 너 진짜. 내가 찍으라 그랬지. 왜 그랬을까? 도둑은 두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 이름 분 앞에 두 명이라고. 이름에 지으자가 들어가시는 분 빨리 나와주세요. 뭐라고요? 지으자라. 야 내가 도둑 두 명이에요? 중범죄 왜 세 명이야 근데. 야 정국아 빨리 나와. 여기 그만하고 나와. 정국아 나와. 아니 나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아니 저거 너라니까 뭔 소리야. 아니 지니어 빨리 나가요. 이름에 지으자 들어가잖아요. 나 아니라고. 난다. 야 맞잖아 이 두 명. 나 아니라니까. 우리 잘했네 이겠네. 아니야 아니야 아직. 한 명이 못 갔잖아. 한 명 안 나왔어. 핵수가 766이신 분. 전정국이야 전정국. 전정국치. 아니야 766. 아니야 766. 766 너잖아. 전정국. 왜 나예요? 왜냐하면 너니까. 자. 아니 나한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해준 거예요? 얘기 안 해줬어요? 도둑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난 진짜 몰라. 눈 빨리 들어. 왜 난데요? 아니 도둑을 세 명을 알려줬는데 네 이름도 나왔다니까. 왜 나예요? 너라니까? 장난치는 거네. 장난치는 거야 둘이서. 놀리는 거야. 잘못해도 되겠어? 내가 말했잖아요. 도둑. 아니 민슈가. 석진이 형 두 명이야. 석진이 형 두 명이야. 두 명이야. 장난친 거라는 거야.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장콩. 도둑이에요. 이야. 완향무보다 북동쪽에 있다. 완향무가 봐. 이것도 내가 숨겨버려야 애들이 이 힌트를 못 찾지. 잡아 담겨야 한다. 자 우리 주머니 한번 깝시다.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 일단. 그래 일단. 여기 보면은. 주머니. 우리 형 있어 없어? 나 진짜 없어. 까봐 까봐. 그럼 전자는 3적이었나? 소지품 검사한다고 했어. 아 그거 엄청 뜨끔했는데. 야 진짜. 나는 이제 그 끝났구나. 나는 이제 범인으로 몰려서.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내겠구나. 그랬는데. 검사를 잘 안 하네. 야 윤희아 팍 풀어. 형 그냥 가세요 이제. 아니야 왜. 그리고 백의 민족 윤기. 윤기호석. 뭐. 뷔. 남미연피석을 갖고 가려는 걸 방해하시면 돼요. 아 네. 마피아네. 나한테 그래. 진짜. 나한테 그래. 아이씨. 활동 중이세요? 잡혀왔습니다.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다고? 아니요. 이렇게까지는 온다고? 누가 힌트를 몇 개 얻었고. 누구 어디에 있고 이런 건데. 좀 이따 쓸까? 아 이거 좀 이따 쓴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찾을까 일단? 봐봐. 봐봐. 누군가 지금 숨기고 있으면. 막판에. 막판에 힌트가 중요할 거 아니야. 모여야지. 아 그렇네. 누군가의 집은 진짜 걸리면 안 돼. 이거는 숨겨야 되고. 물 근처에 있다. 물 근처에 있다. 물 근처에 있다. 야 지윤아 나 하나 더 찾았어. 지윤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 쉴 수 있는 곳 근처에 있잖아. 종국이 아니야? 종국이. 종국이잖아. 솔직히. 야. 야. 아니라니까. 누가 뵙고 싶어. 도둑이 아니신 분들만 해서 21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근. 다섯 분이 성공. 와 진짜. 나 아니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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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랑 우운 이야기 하겠다. 야. 야. 고양이랑 우운 이야기하겠다. 계속. 얘가 계속 고양이 이야기를 하겠다. 야. 우운 사랑하면 안 되냐? 엄마가 처음 봐. 야. 야. 나는 동물 사랑하면 안 돼? 야. 야. 배기 민족 많네. 야. 야. 얘네 둘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아니. 꽤 많이 있다면서. 아니. 진이 형 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윤기야, 너가 머리를 잘 썼어야지. 내 뒤에 와서 이걸 썼어야지, 이거를. 야, 나 그냥... 너 상황이 너무 웃겼어, 그냥. 내 뒤에 와서, 서로를 잘 썼어야지. 내 뒤에 와서, 당신이 정말로 감사드리자. 내 뒤에 오신 아프간다. 내 뒤에 오신 아프간다. 내 뒤에 오신 아프간다. 내 뒤에 오신 아프간다. 내 뒤에서 오신 아프간다. 내 여친 아프간다. 내 이유아프가 다가앉아. 힌트 해석해 드릴게요. 꽤 많이 있다는 옥사 안에 아미만 비석을 같이 훔친 공범들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그 공주 중 3명까지 해서 그래서 많다. 와 그것 때문에 완전 거기 꽂혀가지고 범인은 세 명이다. 아 그럼 되게 약간 웃기게 나올 것 같은데 난 되게 소름 돋게 잘 맞췄다고 생각해야 돼. 형 나 이러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보이냐고. 소름 돋는 거 세 명이라고 범인. 와 두 명이 갖고 놀았는데? 한 번에 세 장 주소. 한 번에 세 장 주소. 익숙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하시죠. 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다행히 수. 다행히 수. 다행히 수. 다행히 수. 다행히 수. 다행히 수.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돌아갔습니다. 아쉽지만 저와 함께 남아있어요. 야 나 두 명일 줄 몰랐지. 왜 몰랐지? 두 명일 줄 몰랐어 진짜로. 그럼 뭐 이제 벌칙은 할 거나 해야 되니까 뭐 누구부터 봐주실래요? 네. 슈가 씨부터 엎드려주시죠. 저 먼저 놔줄게요. 그치 야 이거 이거. 아니 딱 여기 딱 고장해가지고. 정국이가 조절해서 잘 때리자. 땅 이렇게. 자. 자 세기 어느 정도 원해요? 여기서? 네네. 오호. 아뇨. 오호. 아뇨. 아뇨. 야 그 정도면 마늘도 빠질 수 있어 잠깐. 우리 컴백 못 해. 컴백 못 해. 생각보다. 근데 그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어. 나 맞아봤어 이거. 형 흰 틀어야 돼요. 때려라. 야 이거 소리가 제법 아파 보겠는데? 야 진짜로 좀 세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괜찮아 하나 안 아파. 세게 들었다 데뷔 했겠다. 야 솔직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좀 세게 해야 해. 하나도 아파. 좀 세게 해야 해. 형 열심히 했어요? 나는 비강도는 난 너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아. 나 보고는 아무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던데? 진짜. 내가 말해봤잖아. 내가 말하는 것 정도 하면 안 아파. 안 아파. 아 그래요? 진짜로?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봐. 아니 들어봐. 실려갔어 진짜.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엉덩이 조준을 잘해. 네 맞아요. 빨리 해 빨리 해. 물어야 돼요. 야 태형아 내가 태형으로 2행시 해줄까? 태. 태형아. 형. 형 할래? 엎드려요. 아이씨. 나 주인 셀은 봐줬을 텐데. 아 주인 셀은 봐줬을 텐데. 주인 셀은 봐줬을 텐데. 자 엉덩이 이따 조준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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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 쪽 맞아요? 네. 이 쪽 맞잖아. 맞지 맞지. 형 혹시 프로가 프로답게 좀 행동하는 거야? 나 되게 아마추어야 나 진짜. 할께요. 너무 세일 텐데. 셋. 고맙다 진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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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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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됩니다. 다위라. 나왔다. 한국 민속촌과 한복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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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